안녕하세요 브리즈 코리아 입니다 지금 입구된 차량은 벤츠 GLS 580 포매팅 모델 이에요 차량 전체에 PPF 필름을 시공하는 건데요 자 PPF 필름이 황변이 오는 이유는 여러 겹으로 필름을 만들면서 그 필름 안에 있는 본드, 그 본드가 노랗게 변하기 때문에 황변이 오게 돼요 근데 지금 세계특허받은 나노퓨전 필름은 본드층이 없습니다 필름과 필름이 겹쳐지는 본드층이 따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황변에 매우 강하고 그리고 탑코트층이 일반 탑코트층과 다르게 나노입자로 융합을 시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름철에 고속 운행을 하다보면 날파리가 터지거나 여러가지 벌레 사체가 터져요 그러면 그런 벌레 사체나 오염물질, 새똥, 이런 것들이 필름 표면에 코팅층에 박히지가 않아요 한여름에 일주일, 이주일이 지나고 나서 물티슈로 살짝만 해도 다 지워집니다 그리고 터진 자국이 박히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세계특허받은 나노퓨전 필름이에요 전체 PPF 시공시에 보시면은 시공하는 부위 그 부위 이상으로 필름을 조금 여유있게 커팅을 해서 필름을 안쪽으로 이렇게 말아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 후에 PPF 필름을 입힌 곳인지 PPF 한참가? 안 한참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고퀄리티로 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 필름의 장점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장점 중에 또 하나가 시공이 편리하다는 건데요 지금 시공하고 계신 우리 6년차 실장님 이 필름을 시공하시면서 장점이 있다고 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기본 필름들을 제가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요 필름을 붙이다가 지렁이 자국이나 꼰대 자국 이런 꼰대 자국이 났을 때 나노퓨전은 좋은게 뭐냐면 떼다가 다시 붙이면 그런 자국이 안남습니다 아 떼다가 다시 붙이면 네 그런 자국도 안남고 일단 필름을 제가 사용해본 결과 수축이라든지 이런 현상이 없어요 수축이 없다? 네 수축 현상도 없고 황변에도 매우 강하고 일단 제가 써본 필름 중에서는 일단 이게 제일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좋은 필름이라고 해서 썼던 필름 중에 수축돼서 했던 필름이 있었죠? 네 그 필름이 있었죠? 네 그거 필름으로 시공하시면 시공해주는 샵이 되게 피곤해져요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여기가 수축돼서 여기가 찐득이 자국이 많이 났기 때문에 그걸 제거해달라는 등 수축이 되면서 필름 끝 부위에 찐득이가 남다보니까 그 찐득이의 각종 오염이 되고 그걸 제거해달라고 하는데 잘 제거가 안되죠? 제거가 잘 안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자 나노피션필름의 장점을 말씀해주셨는데 수축이 없고요 수축이 없고 그 다음 또 뭔말을 했죠? 일단 시공성이 편하고 시공이 편하고 지렁이자국이 생겨도 떼다가 붙이면 그 자국이 잘 없어집니다 아 시공할때 조금 잘못해가지고 필름 안에 그 지렁이자국 좀 우글우글한 자국을 지렁이자국이라고 그래요 그게 다시 필름을 뗐다 붙이면 자국이 안남는다는 그런 편리한 시공성 그거를 얘기해주시네요 살짝 여유있게 필름을 커팅을 해서 안으로 일정하게 말아 넣어가지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어 컵같은 경우는 도어 캐치를 살거해서 시공하기 때문에 요렇게 한살로 시공이 되고 있어요 전체 BPF 시공할때 뒤펀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 뒤쪽에서 필러로 이어지는 이렇게 A필러까지 한살로 한판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 A필러 A필러 부분까지 한살로 뒤펀다부터 한살로 시공이 됩니다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BPF 필름을 내 차량에 전체 시공하고 싶으실 건데 사실 가격이 많이 비싸요 저희 지금 현재 나노퓨전 3개 특허받은 필름이죠 나노퓨전 필름으로 했을 때 전체 시공 가격이 차량 사이즈만 다르지만 보통 500 후반대에서 600만원 중반대까지 가요 한번 전체 시공 해보신 분들은 알거에요 차량 관리가 쉽고 그 다음에 스크래치 또는 고속주행을 할 때 내 차에 스톤칩이 안 생기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확실히 덜 받습니다 그리고 신차상태의 이 두 장면 이거를 그대로 유지시킬 수가 있는게 BPF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했는데 차량이 이렇게 코너를 돌면서 내 차의 앞범포랑 뒷범포랑 코너번호를 싹 쓸고 지나갔어요 그랬을 때 PPF가 되어있는 차량은 PPF필름은 살짝 까지더라도 도장면은 까지지 않습니다 도장면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필름이 PPF필름이고 지금 현재 GLS580 현재 지금 보시고 계신 이 차량에 시공하고 있는 필름은 세계특허받은 유일한 필름 나노퓨전 필름으로 지금 시공이 되고 있어요 PPF필름 시공할 때 이 랩핑처럼 이렇게 최대한 끝까지 안으로 말아 넣어가지고 필름 마감을 해 드리고 있어요 완전 끝에까지 이렇게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보시면 여기 이제 고무몰딩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이 부분은 필름을 조금 길게 커팅을 해서 고무몰딩 안쪽으로 필름을 넣을 거에요 이렇게 최대한 시공에 흔적이 남지 않는 이런 고퀄리티 시공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뒷범퍼 PPF 시공이 거의 끝나가고 있고 트렁크도 지금 시공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테일램프 뒤에 테일램프도 PPF 시공이 다 끝난 상태고요 뒷범퍼 모양을 보시면 한 가지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뒷부분에 여기 보시면 오버헨다 같은 이런 느낌의 이 부분이 조금 까다로웠긴 한데 이거 말고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쉬운 디자인의 모양이에요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는 자 전체적으로 한 장으로 시공이 됩니다 전체 PPF 시공하실 때 이렇게 전방 센서 부위까지도 전체 다 시공이 됩니다 이 흰색 차량을 전체 PPF 할 때 가장 주의하실 게 뭐냐면 PPF 필름이 투명인데 도장면 표면에 이물질이 약간이라도 들어가면 그게 필름 바깥쪽에서 다 보여요 그래서 흰색차 PPF 시공을 할 때 제일 조심해 하셔야 될 게 이물질입니다 이물질 물론 어떤 차량도 이물질이 들어가면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흰색차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필름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그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흰색차 시공할 때는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꼭 깨끗하게 여러 번 헹구고 헹구고 또 헹궈서 최대한 이물질이 안 들어가게 시공하시는 게 퀄리티에 도움이 됩니다 앞범버 PPF 필름을 시공하는 걸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미리 재단한 필름을 양쪽에서 두 명이 잡죠 이렇게 잡아놓고 필름 안쪽 바깥쪽에다가 분무기로 물을 뿌립니다 왜그냐면은 지금 필름을 이렇게 이면지를 뗄 때 정전기가 발생을 해요 정전기가 발생을 하면서 필름 안쪽에 순식간에 이물질이 달라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떼는 과 동시에 물을 뿌리기도 하지만 그 전에 필름을 떼기 전에 안쪽 바깥쪽에 물을 뿌려 놔야만이 이면지를 떼는 과정에서 먼지가 달라붙지 않아요 그리고 두 명이 동시에 필름을 이렇게 맞춰서 올리죠 지금 보시면 두 명이서 이렇게 위아래로 가로로 땡기고 위아래로 땡기고 쉽게 동서남북으로 땡기는 거예요 동서남북 동서남북으로 당겨서 이렇게 고정을 해줍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동서남북 이 네 방향으로 당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당겨서 무리하게 너무 많이 당길 필요는 없고요 적당히 팽팽함을 유지할 정도로만 당긴 다음에 고정을 시키고 이렇게 바로 스퀴즈로 붙여줍니다 자 GLS 580 앞범퍼 뒷범퍼 끝라인을 보시면 이렇게 약간 오버헨단 느낌을 살리려고 만든 디자인인데 캐릭터 라인이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어요 이 라인이 그래서 여기를 한살로 시공하게 되면 필름이 나중에 붕 뜨거나 안에 공기가 붕 떠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커팅을 미리 하고요 커팅이 된 거예요 이렇게 여기하고 여기하고 지금 벌어진 겁니다 이렇게 커팅을 해서 시공을 하시면 훨씬 깔끔하면서도 나중에 추후에 AS가 없는 시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릴하고 헤드라이트 그 가운데 쪽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은 필름이 붕 떠 있습니다 필름을 팽팽하게 당기고 나면 붕 떠 있어요 자 이 필름을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그릴에 있는 쪽 필름을 이쪽으로 옮기는 거죠 이렇게 옮겨서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에 필름을 붙이고 마무리를 해주면 됩니다 사실 BPF 시공할 때 앞범퍼 시공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앞범퍼가 사실 어려운 건 아니고 손이 그냥 많이 갈 뿐이에요 예를 들면은 앞에 헨다나 도어 같은 경우는 약 한 20분이면 끝나요 근데 앞범퍼 같은 경우는 한 2시간 또는 어려운 범퍼 같은 경우는 한 4시간 5시간 까지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앞범퍼 PPF 시공 이렇게 끝 마무리만 하면 이제 끝나고요 벤츠 GLS 580 4MATIC 화이트바디의 차량 전체 PPF 시공이 끝났어요 보시는 대로 이렇게 모든 부위에 PPF 시공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시공된 모습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나노 퓨전 PPF 필름 시공 가격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건데 제가 가격표를 옆에서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시공 가격 전체 시공 가격은 루프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부위 시공하는 가격입니다 루프를 추가하실 경우에는 가격표를 보시는 대로 루프는 추가금이 60만원이 있어요 판도라마가 반절 있는 차량도 있겠지만 그런 차량들은 조금 조율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전체 시공 가격에서 만약에 시공을 의뢰해 주신다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약 10% 정도 할인은 기본적으로 해드립니다 그러면 대략 500 후반대에서 시공을 하실 수가 있고요 500만원 중후반대에 나오는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차량을 오래 타신다고 생각하셨을 때 예를 들어서 저렴한 필름을 시공을 해서 1년 2년만에 변색이 와가지고 제거를 해야 된다 이런 상황보다는 지금 나노피전 PPO 필름은 세계특허받은 필름이고요 워런티가 7년이에요 그리고 황변에도 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시공하면 오랜 시간 사용했을 때 그렇게 비싼 금액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렴한 필름 보통 전체 시공했을 때 저렴한 필름들이 200 후반대에서 300 후반대 이렇게 나오는데 그 필름으로 시공했을 경우에 제가 장담하는데 1년 2년 안에 무조건 황변이 오고요 그 다음에 필름 표면에 광이 죽어요 장담합니다 그런 필름들하고 비교했을 때 초기 시공과는 비싸지만 오랜 시간 사용을 하고 봤을 때 훨씬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GLS 580 전체 PPF 시공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다음 주에는 BMW X7 X7 모델이 입고가 돼요 그 차량도 동일하게 전체 PPF 시공을 하는데 저희가 시공되는 장면 최대한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입고될 BMW X7 그 차주분께서도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PPF 시공을 해보진 않으신 분인데 어떻게 얼마나 깔끔하게 시공되는지 보고 결정하겠다 하고 오셨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공되고 있는 벤츠 GLS 580 포메틱 차량 이 차량에 PPF 시공되는 것을 확인하시고 정말 깔끔하게 시공되네 하시면서 예약을 하고 가셨어요 그만큼 퀄리티 시공해 드리고 있는 브리지 코리아 고요 필름 자체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계특허받은 필름이기 때문에 시공했을 때 퀄리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리고 필름 표면을 만져 보시고는 아 정말 좋다 느낌이 좋다 나노피션 필름의 표면이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마찰이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스크래치가 발생이 쉽게 나는데 필름이 굉장히 그 표면이 부드럽고 초 발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공하고 난 후에 관리하시면서 세차 하시면서 스크래치가 확실히 덜 나는 것을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공하신 분들은 알 거에요 나노피션 PPF 전체 시공되는 것을 보여 드렸고요 이렇게 마무리 작업이 끝나고 이제 출고를 해 드릴 예정이에요 저희 브리지 코리아는 전국에 16군데 지점이 있구요 자 16882526 이에요 전화를 하셔가지고 전화에서 멘트가 나와요 원하시는 지역에 번호를 누르시면 해당 프로샵으로 바로 연결이 되고 무료 전화기 때문에 편하게 상담 그리고 문의 그리고 예약까지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브리지 코리아 많이 사랑해 주시구요 앞으로 계속 좋은 영상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오늘 벤츠 GLS 580 전체 PPF 시공되는거 보여드렸구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